뽀뽀해주세요 뽀뽀 뽀뽀 옳지 한 번 더 옳지 뽀뽀 뽀뽀해줘 뽀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 해야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뚱치 뚱치 숨돌이 아이고 예뻐라 부추 아이고 귀여워 뭐라고? 아이고 예쁘다고 뽀뽀해줘 뽀뽀해줘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라 뽀뽀 뽀뽀해줘 순돌이 어 안녕하세요 순돌이 부추 뽀뽀해줘 뽀뽀 쪽쪽쪽 안 할거야 아깐 너무 잘했는데 부추도 아 너무 잘했는데 부추야 뽀뽀해줘 아무 생각이 없나 부추 부추 아까 말 진짜 잘했는데 부추 뽀뽀해줘 뽀뽀해줘 뽀뽀 안 해줄거야 응 응 응 안에 순돌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고 싶어 순돌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부춘이가 순돌이 괴롭힌다 아이가 야 부추 이 꼬리 이 꼬리 옆에 빨갛게 상처났다 아이가 니가 순돌이 입 쬐쬐 부추야 부추야 빨리 사시대로 얘기해봐 엄마가 순돌이 괴성을 들었어 어 니가 부추 부추 니가 순돌이 입 쬐인건 내가 알고 있다 순돌이 꼬리가 빨갛게 어 약간 핏빛이 살짝 돌았는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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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돌이 그때 눈꺼풀도 앙 했지 순돌이 부리도 긁어먹었지 이게 이게 장사다 장사야 응 순돌이는 부추한테 약해가지고 달라들지도 않고 크게 봐라 봐라 문 열어주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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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순돌이 입 쬐려고 저게 저게 순돌이는 엄마한테는 강하고 순돌이 순돌이는 부추한테는 약하고 부추는 순돌이한테는 강하고 엄마한테는 약하고 아이고 이 등발보수 너희들은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야 누가 닭발 올리랬어 응 왜 순돌이 입을 쬐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지금 분리해놨잖아 지금 내려와봐 부추 내려와봐 순돌이는 혼자 있고 싶대 그냥 벽 하나 놔두고 싶대 가끔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대잖아 부추야 니가 하도 순돌이를 갖다가 이거 형인지 오빤인지 순돌이를 니가 너무 괴롭히가지고 순돌이는 저 안에서는 저렇게 막 별나게 막 니한테 그렇게 하는거 같아도 막상 만나면 니한테는 깨갱깽 하잖아 순돌이 순돌이 어이구 단순해가지고 진짜 부추한테는 왜 그래 약하노 엄마한테는 칵칵칵칵 하면서 아이고 이 신기한 것들 부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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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